요리를 좀 하시는가 보군요 요리를 좀 하시는가 보군요 자아 계속 가보도록 하죠 너희들만 나 따라오지마 내가 굉장히 연약하거든? 어 여기도 있네? 나 지금 길을 잘못뜬거 같애 공장이 굉장히 애들 많은데에 지금 길을 뜬거 같거든요 도망가 도망가 나 좀 빨리 상대하기 전에 이만 낮이 되야되는데 어휴 빨리 어두워져야되는데 낮이 빨리 되야되는데 얘네들은 밤만 되면은 애들이 막 생기발랄해지고 낮대면 어? 뭐 누군가 싸우고있어 어휴 위에서 싸우고있어 싸우고 어 싸웠다 이거 내가 먹고 어어어 오지마 내가 아 굉장히 많이 따라오네 거기 검은색 쟤네들 야 빨리 밤이 되라 이제 지들끼리 싸울텐데 아 아직도 안됐어 이게 꺼져야되거든요 이 라이트가 옐로우는 어 무슨 라이트 지팡이인가요? 그거에 쓰이는데 그 지팡이가 한번 쓰면은 이게 손에 뭘 안가지고 있어도 되잖아 방어구를 다 착용하고서 싸울 수 있잖아요 지하에서 엄청난 메리트죠 그 지팡이 하나있어 따라오지마 나랑 슬레저께 불려 애들 나 때문에 다 없어져요 일부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России 도망가 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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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무서운데 빨리 빨리 이 저녁 아 아침이 돼야 되는데 아 정신력 어떻게 아냐 으ưW м 거미야 헬프미 너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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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아이고 아이고 빛이 줄어들었죠? 쟤네들 그만큼 약해진단 소리 근데 아예 없어지진 않았네 빨리 쟤네들 없어져야지 죽었나? 없어졌다 없어졌어 오케이 지금이 기회야 어? 여기 동거 3층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 3층으로 가는 뭐가? 아닌가? 그냥 돌인가? 아 그냥 돌이구나 야야야야 데미지마 어 뭐야 얘는 아직도 집에 안갔어 아 저거 죽여야 되는데 거미들 이 위에는 왜 따라와 계속? 아 저게 왜 왜? 아이고 야 너 왜 안 죽었냐 아까? 아이 시간 낭비하게 아이고 아이고 범이들 아니 죽어보자 누가 찾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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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기가 없어 아이 무기가 없잖아 아이 도망쳐 무기가 없어 아이 다 썼어 아이 제기랄 텐타클무기 3개 2개인가 3개 갖고 왔는데 아 아 지금 기회였는데 아 지금 기회였는데 아 지금 기회였는데 아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올라가야되니 올라가기 싫다 아 무기만 알면 또 버틸수 더 버틸수 있는데 아 이거 또 다시 내려오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되는게 이거 얼마나 귀찮은데 아 정신경 떨어지는것만 알면 정말 살판 날텐데 아 아 내가 여기다 맨참에 몰고 비마인을 막 터뜨려가지고 체스터 금방 죽어요 아 그니까 금방 죽어가지고 내가 안 데리고 다니는거야 여기 난리났어 지금 여기 난리났어 지금 여기 난리났어 저기 잘못들어갔다 그냥 죽음이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큼이 또 있어 아 쟤넨 다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무기가 아까워 너 너무 많아 내려와라 가방 가지고 다니려면 이왕 가지고 다닐거 그거 가지고 다녀야지 나 그거 노가다나 좀 해야되나 가방노가다 이왕 가지고 다닐거 가방노가다네 다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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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닐거 다닐거 기어 일곱개나 얻었네 다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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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ervgon 달콤 저에 다닐거 눅 다닐거 먹하느라 restraиты 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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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살순님 와서오세요 불 끝나게 끈이 와서오세요 불 끝나게 끈이 와서오세요 불 끝나게 끈이 와서오세요 궁극My 자아.. 이빨... 그냥 통나무 저아 일단 그 내장 좀 다시 하죠 일단 그 내장 좀 다시 하죠 일단 며iałem ascendant 동군만 가면 여기 많아 동군만 가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써가지고 큰일났네 다시 다 채워놔야 돼 뭐 이거는 뭐 그거에 들어가진 않지만 좋아 일단 이건 그렇고 일단 썩어 하고 있고요 잘 썩네 그냥 너무 잘 썩어 아 잠깐만 보자 아이고 다 달걀로 탈 바꾸면 하죠 다 달걀로 탈 바꾸면 다 달걀로 탈 바꾸면 환탄잎 리아용 프라이도 만들고 자 다 새거로 이것도 일단 이거는 넣어놓자 이렇게 하고 자 달걀로 만들어 달걀은 어 만두 만들때 써야죠 만들라고 그냥 해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 한번 봐볼까 내가 포션으로 포션 대용으로 쓰는거 지금 투구도 만들어야되요 이것도 뜯어야되고 저 지금 나무가 지금 부족할텐데 나무가 많이 부족하지 이거는 이거는 좀 됐구요 나무가 많이 부족해 제가 이리와 이렇게 주장 여기 자 돼지꼬리 어..어디야 어? 아 밧줄 그리고 이걸 버리고 버려야 돼 자 배낭매정 배낭매정 이걸로도 뭐 80% 이렇게 박아야되니깐 어휴 야 야 잠깐만 나이 아주 스펙이 개떡이네 이거 하나 먹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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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그 봉거지에 있는거요? 터렛이에요 터렛 고대 아이템 뭐 동굴에 있는 왕하고 아 아 저건 알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그 겨울에 돌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어 이제 얼어버리는 시간이 얼어죽는 시간이 조금 지연돼요 밖에 나갔을 때 오답골 옆에 안있을 때 돌이 따끈끈끈하잖아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 그 돌에다가 삼겹살같은거 구워먹어보셨나요? 으흠 으흠 생각만큼 안구어져요 으흠 군대에서 해봤는데 으흠 안구어집니다 으흠 겁나게 느려요 어휴 가만 씨앗을 내놔아 아아 아 아 으흥 한 이정도면 40개 나오겠지? 아 40개 그런거 같은데? 개뿔? 40개는 개뿔 개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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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잠깐만 하기 전에 야 똥 좀 주자 우리 비료 좀 주고요 이게 하나당 5번을 채워줬나? 그리고 빨리 자라게 해주죠 땅에다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음 저번에 그래도 다 줘가지고 두번 줘야되면 땅은 없네 저번에 그래도 다 줘가지고 동의 용사해라는 다행히 나무로 안해도 돼서 다행히 나무는 어느 정도 뻗을게 있기때문에 이러다가 씨앗 먹으면 아주 그냥 짜증나지 잘못 클릭해가지고 캐릭터한테 얘기하고 클릭 잘못하면 씨앗을 홀딱 먹어버리기 때문에 야 이거 씨앗 다 썩었겠다 그러고 보니까 어 아직 안 썩었네요? 아 썩었다 썩었다 아이 잠깐만 이걸 야 씨앗 내놔 쎄걸로 내놔 이렇게 하면 쎄걸로 주거든요 씨앗 씨앗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쓸 자리 없는 씨앗 돼지주면 똥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똥도 안줘요 여기다가 냉장고 하나 놀까 진짜 씨앗이 너무 빨리 상하는데 냉장고 효능이 그 보관기간을 두 배정도 늘려주는건가? 아 1.5배 늘려주나? 좀inent 아 1.5배 늘려주나? 잘 아 1.5배 늘려주나? 자 세거가 됐죠? 아 이거 주변에 있는 아이템 싹 다 죽는거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암흘레 그게 무슨 잼으로 만들더라? 옐로우 잼이었나? 그 오렌지 잼이었나? 옐로우는 옐로우는 아닌거 같고 오렌지 잼인거 같애 야 이것도 새걸로 이것도 새걸로 하자 주인공 주는거 봐 쫑아난 팔로 좀 더 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타이밍을 맞춰주면 아타 지팡이 들고 먹는거 봐라 돼지로 호방 넣어놓고 오케이 됐죠? 잠 안자요 얘는 잠이라는걸 몰라요 잠을 모르는 캐릭터죠 여기서 잘 수는 있는데 정신력 회복하는데 잘 수는 있어요 저게 쟤네들 떼빔는게 무시하지 못해 우지 못하죠 일단 내가 만들어놓은 이게 이름이 뭐야 피어 파이 파이어로지 파이어로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거지 벌이 끈거 했으면 큰일나 일단 하나 채우고 그리고 일단 놔둬 나뭇가지 뜯죠 이건 안 뜯어도 돼 글래스는 잡촌은 안 뜯어도 되는데 나뭇가지가 부족해 요리에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그저 만두같이 생길지 저거 저 뭐라고 해야돼 한번 찾아볼까 영화사정 찾아볼까 나는 그냥 생긴게 만두 같아서 만두라고 생긴게 만두같잖아 생긴게 만두같잖아 생긴게 만두 생긴게 만두 생긴게 만두 생긴게 만두 생긴게 만두 나뭇가지야 왜요 나뭇가지 들어가는 요리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온나무딱 오 딱 예전에 우리나라는 식량란 있었을때 나뭇갑질 다려다가 먹고 나뭇갑질 다르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거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나도 솔직히 그 짓이들 아니라 공감은 한거야 됐지 자 부메랑을 만들어보자 부메랑 부메랑 부메랑을 만들려면 아 1,2,3,4 1,2,6,7,8 이것도 필요하구요 부메랑 그냥 8개 부메랑이 뭐뭐 필요하더라 석탄하고 나무판자 아 이거 나무판자가 8개면 나무가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렇게 부메랑을 이렇게 부메랑을 부메랑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부메랑 어디가 찰 아 아 일단 아까 아까 이거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날놨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다 최고의 아이템을 만들었다면서 그냥 행복해하고 있을걸 이게 이 게임의 유일한 터렛이야 막 이러면서 행복해 혼자 행복하고 있을걸 저거 또 뿔 또 못 얻을거 아냐 돼지 가방이요? 돼지가방은 뭔데요? 돼지가방이 있었나? 어? 이거 근데 돼지한테 주는거 아냐야? 돼지한테 주는거 아냐 이거? 어? 아 느려 느려 아 느리면 안해 느리면 안해 느리면 안해 느리면 안해 아이고 이씨 아 왜이래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정신력이 또 150까지 떨어졌어요. 나와라 빨리. 아 뭐야 이거. 자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아 뭐야 뭐야. 지금 누군가. 뭔가. 뭔가. 뭐야 뭐야 뭐야. 사전거리 겁나 기네? 사전거리 겁나 기네? 아니! 야 이 자식아! 아니! 야!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에이씨! 야! 사전거리 되게 길다! 나온 것 같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어디갔어? 여기 나왔다 죽은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아니야! 다트가 아니라 그, 그 크림프스 어쩌구 그 가방 얻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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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 짱고기가 아주그냥 계속나옵나아 아구씨.. 너무 가까웠어 아 이제 배고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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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에너지가 왜 이렇게 들어왔지 근데? 아야! 이씨! 너 누구한테 얘기했네? 이씨! 오줌마나? 아이고! 어? 없어졌다? 알아요 저도 디어클럽스 나오면 다 때려보시겠지 뭐 근데 디어클럽스 나오면 저기 저기에서 얼음 지팡에 들고 아주 그냥 눈 시뻘겋게 트고 있을거야 어어? 어어? 아야 어디갔어?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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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면은 아 여기서 죽으면은 대박 대박이구나 그러면 어 그러면 정말 대박이겠네 근데 하운드 나올 때 저기서 내가 안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내가 지금 잘못 설치했어요 저도 알아요 잘못 설치한거 그냥 내 맘대로 설치했다가 그냥 신기해서 지팡이 대체 안돼요 해봤는데 안돼 해봤거든요 없어요 이건 되죠 이건 되죠 이건 안돼 지금 해봤는데 어? 어? 뭐 어쩔 수 없죠? 야 나 어디갔냐? 부메랑? 부메랑 여기다 잘못하고 넣은거 같은데 아닌가? 아 나오려고 하네 소리가 나오는거 보니까 온다음 새 몇마리 나와라 또 크램프스 또 오다가 그냥 트랩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죽어라 어어? 된다 된다 온다 나타나라 나타나라 오거 같은데 이제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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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멍 어엉 아 아 아따 정말 안되네 네 고기만 겁나게 많아 듀펄라님 어서오세요 어? 나 피가 왜이래? 어? 나 피가 왜이러지? 안녕하세요 어? 왜? 나 피 뭐 뭐 황곤놈도 피가 왜이렇게 많이 잡았어? 아이씨 이거 만져야겠다 야 야채 야채가 아이씨 이거 힐링 스태프 팔아줘 힐링 스태프 팔아줘 힐링 스태프 팔아 고기 边 여주 .. 너뱀 떨리떨리떨리떨리떨리떨리떠리떨리떨 부메랑한테 맞고 그래 주인공이 어? 보기도 거 거기가 미친데시 맞는데 이제 뭐 다 어떡하지? 포션 만들까? 미친데시 어? 야! 아이구! 아이 뭐야 이게 이 나쁜 놈 새들 나한테 감히 반겨 그래 부메랑은 나의 것이라고 너희들 거 아니야 자자 거미줄 아 몰라 그냥 다가가고 있어 아이 몰라 몰라 아니 여기 모자 쓰고 있으면 새 예예 예예 날아든다 날아든다 짭새가 아니 짭새가 아니지 아 죄송해 어 말이 혼났어 짭새가 날아든다 아 이게 이게 영화의 폐야 저거는 터렛인데 나올거 같은데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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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숱도 안줬어 이거 어 숱좋네 터렛 와아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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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최고 터렛인데 아 이 게임에서 정말 왕같은 놈 두명 잡으면 왕같은 보스같은 놈이 두명 있는데 그놈 두명을 잡으면 죽는건데 터렛 터렛 어쩌다 저렇게 됐냐 터렛 저거에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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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기 터렛이긴 해요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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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졌네? 새야 날아들어! 새...가... 날아든다 아 나 그냥 그냥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냥 설치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거 하나밖에 못 만드는거라 저게 그 코뿔소가 하나 더 있으면은 더 만들 수 있을텐데 걔가 리전이 되려나? 그 녀석이 리전이 되면은 그 녀석이 리전이 되면은 다른 동굴에도 또 있나? 지금 동굴이 총 4개 있는거 같거든요 악마의 문 악마의 문 아 그거 그 그 맥스웰 캐릭터 거기 거시기 안들어갔어요 아 뭐 맥스웰 캐릭터를 내가 쓸 것도 아니게 이제 슬슬 이거 단축키 같은거 있지 않나? 이제 엔딩 있어요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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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좀 따자 이거는 따야돼 호박은 안따더라도 이거 따라라라라라 하 Imm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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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다다다다다다다다 사탕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사탕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사탕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아이씨 나무도 점점 없어지네 아 불안불안하다 자 자 나올필인데 쇠요 아까 그 도둑놈 잡으려고 쇠요 아까 도둑놈이 새를 많이 죽으면 와요 뭐 아까 비성공목틀 아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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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 계속 걸어 아이씨 부메랑이 주인을 두고 오케이 아이고 아이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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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아요 이거 아니면 그냥 어쩜 저거 많기도 하고 그냥 포션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좋더라고 포션 음식을 만들려면 지금 야채가 필요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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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아이고 어? 마지막이 아니었네? 어? 마지막이 아니었네? 야! 아이고 아이 빌어먹을놈에 아이고 아이 눈대가리 누구나 세상같이 아그그그 엠테이 아이씨 아 여기 샵 텐트가 또 없어졌네 으음 나와 나오라고 이 자식들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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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곧 보고 애들은 보고 안녕 여기 여기 뭐 어쩌다 죽은거야 니가 죽였냐? 아아아아 나 미쳐버리겄네 이야아 저기서 죽어서 다행이지 어우 끔찍해 여기로 난 일단 요샤하게 종더 위쪽으로 이쪽으로 있어야겠다 이쪽으로 와아 화면 저쪽에서 안 들어오게 오우 뭐야뭐야뭐야 아유 텔레포트를 진짜 이씨 아 오렌지점은 이제 구할수도 없는데 아 그냥 워킹케인 들고 다닐까봐 근데 이게 편하긴 한데 다리 건널때 좋더라구요 여기 텐트를 만들어야되는데 자리를 잘잡아야되 여기다 아유야 저 비가 오이씨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근데 이거 하나씩이라 초록목걸이는 그래 아 초록목걸이가 있었지 아 계속 까먹어 초록목걸이가 있었다는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 지팡이도 분해가 돼요 그런겁니까 그런겁니까 지팡이가 분해가 돼 그러면은 안되잖아 잠깐만 건물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고대 유저 그거 되나 그거 분해할수있나 고대 유저 어쩌고 거시기 그 이거 만든 그 건물있잖아요 지하건물 아 다 돼요 아 그래 고대 신전 고대 신전 고대 신전 어 이거 된다 어 이거 되는데 대박인데 대박인데 아니 이거 5%정도 남았을때 뭐한사용인데 그러면 5%정도 남았을때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할때가 아니야 나 지금 뭔가를 발견했어 아이 잠깐만 한번만 더 하자 한번만 한번만 더 크램프스 들고 지금 심어보라고요 파이어 스태프 파이어 스태프 파이어 스태프는 원래 재료가 하나하나 들어가잖아 파이어 스태프는 원래 재료가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가는거 없네 이거 나를 악마의 속삭임하는거 같애 악마의 속삭임 되나 안되나 나보고 시험 나보고 나갖고 시험하는거야 지금 아 망했네 아 괜했네 아 망했네 아 나이씨 아 오렌지구석 없는데 하나도 돌아버리겠다 아 아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 이씨 와 이거 왜 먹어 이씨 와 비쌨 tourism from the city 연기 아.. 내가 적어드려고 뭔뻘짓을 했는데 아 몰라아.... 아아!!! 짜증이 나고있어 막 짜증이 멀리 꽂는 것부터 밀려오고있어 주최할 수가 없어 주최할 수 없네 야이씨 야 너 어디서 고기나 먹어 뭐 어쩔 수 없어 뭐 지나갔네 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작은 고기가 한가득이야 저거 어떻게 저거 다 그물을 바꿀까? 그 물을 꽉 채울거야 잠시만요